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 암과의 전쟁 면역항암제에서 개인 맞춤 항암치료까지 첨단의학의 현장에서 암정복의 길을 모색한다 면역세포를 이용한 암치료는 어디까지 나아갈까 각 개인의 암을 공격하는 맞춤형 암백신 암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정립군은 어떨지 암을 공격하는 영향으로 각각의 2층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감염이 밝혀져 처벌 ad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로스 루포시 그는 지난해 9월 암 수술을 받았다 악성 뇌종양이었다 뇌종양은 그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수술은 긴 싸움의 시작일 뿐 항암, 방사선 치료의 고통이 이어졌다 규모 세포종은 치료하기 매우 까다로운 암이다 표준 치료만으로는 암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의료진은 개인 맞춤 세포 치료를 시도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진단 당시 3cm에 달했던 종양 크기가 절반 이상 작아진 채로 유지되고 있다 치료를 위해 먼저 그의 몸에서 수지상 세포를 채취했다 수지상 세포에 암 세포를 노출시키면 암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게 된다 암 정보를 기억하는 수지상 세포를 다량으로 배양해 환자의 몸에 다시 주입했다 몸속으로 들어간 수지상 세포는 T세포에게 공격 대상인 암 세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암 세포를 학습한 T세포는 집중적으로 암 세포를 공격한다 암 세포를 Mother's Cane We then inject that into the patient and that dendritic cell is like a front-line warrior to the immune system it triggers what's called a humeral and a cellular immune response it is the whole cascade of your immune system that is put to battle it's called to order and it's all of it is instructed go kill the cancer stem cell in the myriad ways that an immune system does that in a patient's bo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